현재 시간 오전 7시 30분 입니다. 밥을 먹으러 밖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시간에는 먹을게 마땅히 없어요. 스테이크나 국수를 먹으러 가겠습니다. 왜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가냐구요. 오늘도 새벽 5시 일어나서 편집을 했습니다. 이게 뭐야? 아 이것도 바베키네? 아 밥으로만 먹는거? 라이스 쿠킹? 그렇지. 라이스와 칠리. 안먹어. 라이스가 돌아왔어요. 너먹어 나 안먹어. 여기 한번 먹어봤어. 여기 괜찮아. 포장도 많이 나고 사람들이. 그래? 쫄깃gging. 이거도? 아 치킨도? 이거는 치킨 올리도 먹을거예요. 아 치킨 올리도. 치킨 올리도? 안 먹어. 지금 시켜 먹으면 큰일 나요. 이 식당이 짱이야. 내가 제일 안전해. 여기 진짜 오랜만에 왔다. 배트남. 한국어. 유럽에 미 방. 미 방. 미 방. 아 한국의 베트남 분이야? 아... 라오스분이 아니구나 베트남 어디있어? 아노이 고치네... 후예? 거의 90% 비엔나민들이 라오에서 온 후예 여기 사관단계에서 후예분들이 많이 사네 여기 군 라오토랑 매니매니 휴먼 매니매니 테이크웨이 바돈 뮤빵 오우 칼국수 미나리인가 모닝글로리인가 모닝글로리에서 미나리의 친척입니다 같은 종류에요 많이 수제선합니다 비트남이 가는 식당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먹어 봤는데 칼난 적이 단 한번도 없어 부엉은 돼지고기 여기 생선으로 들어있는데 생선 저는 소스 아무것도 안없고 그냥 먹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더 뜨거워 여유 음... 이 아유 지금 베트남 사람이야? 어... 어... 아우... 매워 시원하게 육수전을 부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와 진짜 수줍이 국물이에요. 사랑하나 깨세요. 국수는 이 집이 제일 맛있어요. 재료가 신선하니까 더 맛있네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